오늘 끝나고 바쁘세요? 아니 전혀 아니지 당연히 바쁘지 네 알겠습니다 뭐야 끝이야? 이게 아닌데? 용건이 뭔데? 시간 잠시 괜찮아 그럼 끝나고 잠깐 볼까? 왜 답을 안 해? 내가 여기까지 와야 하나? 왜 오셨어요? 왜 답을 안 해? 무슨 답이요? 문자 했잖아 답장 했잖아요 그 답장에 답장 했잖아 근무 중이잖아요 저희는 근무 중에는 핸드폰 못 봐요 용건이 뭔데? 바쁘시다면서요? 바쁘시다면서요? 용건이 뭔데? 뭐냐고? 시간 괜찮으시면 끝나고 잠깐 뵐 수 있을까 해서 시간을 보내고 싶어 시간을 보내고 싶어 시간을 보고 싶어요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한글자막 by 한효정